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일산 탑센터에서 에토미 사업을 하고 있는 샤론 루즈 마스터 김현규입니다 이렇게 줌으로 우리 탑사나 사장님들 만나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에토미 사업을 태국에서 접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에토미 타일랜드가 오픈하니까 좀 도와줄 수 있느냐라는 전화를 받고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흔쾌히 승낙을 했고요 처음부터 제가 에토미 사업을 사실 할 생각은 없었는데 본의 아니게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성격 급한 파트너 사장님들이 촌부리 탑센터와 라용 탑센터를 오픈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열심히 에토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벌써 3년 전인데 그 당시에 김영락 단장님, 우리 김원홍 단장님, 노정구 단장님, 윤은혜 단장님 다 들어오셔서 촌부리 탑센터 오픈을 축하해 준 적이 기억이 납니다 벌써 그게 엊그제 같은데 3년이 지났네요 3년이 지났으니까 저도 국장이 되어 있고 앞으로 또 본부장 도전에 지금 하고 있죠 네 우리 제가 오늘 맡은 강의는 추상적 시스템입니다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전에는 이 추상적 시스템이라는 것은 제가 도대체 추상적 시스템이 뭔가 라고 많이 의아했었는데 조금씩 팀장이 되고 국장이 되면서 이 추상적 시스템을 하나씩 알고 나니까 아, 성공의 8단계는 이론적인 하나의 시스템이라면 추상적 시스템은 하나의 행동요령, 행동강령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론적인 성공의 8단계하고 추상적 시스템, 행동요령의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뭐 얘기하면 다 중요하겠죠 다 중요한데 지금같이 코로나 사태로 모든 시스템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지금 유일하게 열심히 해 나가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추상적 시스템 관계심을 강화시키는 사업, 팀 단위로 관계심을 강화시키는 이런 추상적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지금 아마 시대에 아니면 지금 시기에 가장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상적 시스템에는 아마 저희가 제가 분류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칭찬하고 어셔세이션 서로 친교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서로 소통하고 모티베이션 동기부여와 프로모션 홍보 그 다음에 듀플리케이션 복제까지 일반적으로 우리 행동강령을 이렇게 한 6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사실 어느 거 하나 안 중요한 건 없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커뮤니케이션 이 소통이 가장 소통 안에 어떻게 보면 칭찬과 친교 동기부여 홍보까지도 다 들어가 있지 않나 해서 저는 제 1로 꼽으라면 소통, 소통을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이 추상적 시스템의 핵심이 아닌가 하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서 오늘은 추상적 시스템 중에서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상적 시스템 우리가 소통인데요 소통에 있어서 나와 스폰서와 파트너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보니까 저와 스폰서와 파트너 이 삼각관계를 떼려야 뗄 수 없겠죠 또 파트너의 파트너, 파트너의 파트너 계속되는 관계 속에서의 저희 사업 성장이기 때문에 이 소통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통의 대상은 첫 번째 내 자신과의 소통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 들고요 스폰서와의 소통, 파트너와의 소통 소통의 대상이 있으면 소통의 방법에는 대화의 소통과 행동의 소통, 마음의 소통 예전에 이성현 박사님의 머리 공부, 몸 공부, 마음 공부라는 게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통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공부고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소통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저희 센터 산하에서는 디스크, DISC 성향 분석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활용하고 또 직접 우리가 접해 본 것 중에서는 이 디스크의 성향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사실 됐었어요 그래서 과연 디스크란 무엇이고 과연 어떻게 또 활용하는지 그리고 활용하는 예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스크에서는 크게 DISC라는 성향으로 네 가지 성향으로 구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성향 중에서 주도형과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보통 이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D의 주도형은 모험심이 강하고 항시 대장 역할을 하는 거죠 리더십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변화든 굉장히 빠른 변화 지루한 걸 싫어하고 결단력과 추직력과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단점도 있겠죠 너무 고집이 센 거와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이 조금 불일치돼서 약간 손해보는 것도 많이 있고 또 너무 고집이 세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홀로 고립될 수도 있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성향은 사업가 하시는 분들이 주도적으로 이런 분이 많죠 사업가들이나 저희도 보면 아마 총장님 이상 가신 분들에는 아마 D 성향이 되게 많지 않을까 이런 성향이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I 사교형이라고 하는데요 I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술가 직업 유형의 예술가라고 나와 있듯이 빠른 성향 굉장히 변화의 빠른 걸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해서 노는 걸 좋아하고 말하기도 좋아하고 말재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있으면 재미가 있죠 말도 재밌게 하시고 아름답게 이쁘게 하시고 이런 성향 분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몰고 다닌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 그런데 단점은 말이 앞서다 보니까 행동이 조금 못 따라서 언행일치가 잘 안 되는 게 많고 또 약속이나 어떤 이런 쪽에 좀 잘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정형 우리가 보통 S형이라고 그러는데 이 안정형은 보통 우리 60%가 안정형이라고 하니까 사람의 거의 대다수가 안정형에 들어가는 거랑 같은 것 같아요 일단 무슨 공무원이든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든 안정적으로 셀러리맨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거의 보면 이 안정형에 속합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인간관계가 좋죠 마음이 착하고 사람과 사람을 좋아하고 대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두려움도 많고 앞장서서 나가기보다는 따라가는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팀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협조적인 일을 하시는 데는 굉장히 좋은 성격이죠 S형은 그 다음에 C형은 논리분석형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체계적이고 수리학적이고 딱 떨어져야지 좋아하죠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C의 성향하고 I의 성향하고는 어떻게 보면 반대 성향입니다 C가 제일 싫어하는 게 I죠 왜? 말만 많아 지키지도 못할 거 말만 해 쟤도 왜 저래? C하고 I하고 만나면 둘은 굉장히 이해를 못하고 시끄럽습니다 C는 리더심도 강하고 자기가 책임지려고 한 번 자기가 이해를 하면 책임을 지죠 그래서 C 성향은 어떤 사업을 우리 사업도 시작하기까지의 시간은 많이 걸려요 1년 하면 얼마 버는 거야? 2년 하면 얼마 벌어? 3년 하면 얼마 벌지? 이런 식으로 계산 수치적으로 나와 있어야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반대로 D형은 이거 사업을 하면 될 것 같아 가능성만 있으면 뛰어드는 게 D형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따져보는 게 C형이죠 C, D하고 C도 일 업무 쪽으로 굉장히 뛰어난 형입니다 다만 그런 약간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I형과 C형이 상반된다 그러면 D하고 S형도 약간은 상충되죠 D형은 주도적으로 하지만 S형은 따라가는 형태니까요 그렇죠? 만약에 직장생활에서 상사나 조직의 어떤 룰이나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면 그런 분들은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의지가 강한 겁니다 그런 분들은 나와서 자기 사업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형들은 거의 D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ISC의 성향을 안다면 나와 내 파트너, 내 스폰서, 관계심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사실 이 DISC 성향을 하는 것은 내 자신이 확실히 뭔가를 하나를 배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 관계심에서는 틀리고 맞는 관계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 9, 17은 틀릴까요? 맞을까요? 수리학적으로 보면 틀린 답이죠 틀린 답입니다 하지만 2, 9, 17로 생각하는 사람은 틀린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기차 바퀴가 세모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보수 쪽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진보 쪽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 틀린 거죠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수상적 시스템 중에 소통의 제 일은 바로 나하고의 소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변화, 내 생각의 변화가 과연 나하고 다른 사람들의 성향을 인정해 주냐 이거죠 2, 9, 17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성향 요즘 또 해빙이라는 책이 요즘 많이 인기인데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그릇, 그릇의 크기를 얼마를 만드느냐 이것이 결과적으로 내 스폰사와의 관계, 내 파트너를 품을 수 있는 나의 마음 아마 이게 사업의 크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한번 소통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누구인가? 저는 성향 분석적으로 DI입니다 저는 대장 성격을 좋아하죠 그래서 30년, 거의 25년을 저는 제가 사업을 했습니다 당연히 사업을 좋아하고 제가 제 나름대로의 사업을 펼쳐나가다 보니까 당연히 리더십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업적인 성향은 D, 인간적인 성향은 I입니다 제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저를 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가진 건 말재주밖에 없다고 누가 그런 말도 하는데 아무튼 저도 말을 상당히 재밌고 맛있게 하는 편인데요 이 I형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I형이 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C형이라고 그랬죠 저는 저희 센터에 파트너 사장님이 오시면 여자 파트너 사장님이 오시면 말을 되게 아주 화려하게 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파트너 사장님 때문에 옷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라든지 이거 C가 들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하겠죠? C는 절대 그런 말을 나오진 않아요 오로지 이쁘다, 좋다 이런 것밖에 없는데 I형들은 형형사와 부사 이런 거를 굉장히 서술어를 잘 활용하죠 그래서 말에 재주가 있고 사람을 잘 끕니다 그래서 아마 리더 중에 사업자분들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최고 많은 부분이 이 DI 성향의 리더분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 DI 성향은 DI죠 제가 DI다 보니까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또 다른 성향을 제가 맞추고 또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성향이 무엇인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행동 제가 행동의 소통 중요하죠 결의결단 첫째 나는 정말 나의 행동은 나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도 다 접고 시스템을 진짜 참여하며 또 전업까지도 내가 했는지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 우리 김토우 국장님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분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거의 8, 9월 만에 아마 국장 가셨죠 굉장히 잘하시는데 잘하시는 데는 제가 본 관점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잘하세요 다른 걸 잘하는 건 아니고요 겸손하십니다 저도 이 겸손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태든 현재 나한테 다가오는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죠 그래서 변화를 합니다 변화 이 사업에 맞게끔 맞춰서 변화하고 낮은 자세로 스폰서가 하라는 대로 따르고 당연히 이 겸손한 분이 성공하는 이유가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파트너하고 항상 같이 지낼 행동할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가 혹시 게으르고 부족한 스폰서는 아닌지 제 자신을 한번 도려보고요 그리고 제가 나가서 항상 애터미 사업적인 그런 지식뿐만이 아니라 일반 상식적으로 이런 걸 해서도 전혀 남들한테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업자가 아닌가 한번 또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소통이죠 늘 감사하는 마음 스폰서한테 감사하고 시스템에 감사하고 회사와 센터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스폰서와 파트너에 정말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지 소통이 가능한지 제 마음을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요 리더로서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이 과연 되어 있는지 제 자신하고 한번 소통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폰서하고의 소통이에요 스폰서하고 소통 스폰서가 성향이 어떤지 또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하죠 스폰서가 저의 스폰서는 강영일 총장님 같은 경우는 DI니까 저하고 성향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뭐 눈빛만 봐도 척척이고 뭐 저기 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또 스폰서분들 있죠 특히 SC 성향을 가진 스폰서분들은 굉장히 얌전하시고 마음도 따뜻하시고 근데 이제 리더십이 약간은 세질 못하니까 오히려 파트너한테 딸려가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화합을 한다면 뭐 파트너한테 딸려가면 어떻습니까 더미에서 그것도 다 조직이니까 팀에서 필요한 역할로 해서 스폰서라도 같이 맞춰가면서 팀 성장 그 다음에 우리가 성공의 길로 가면 그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스폰서의 장점을 찾고 사업 요령을 배워야겠죠 사실 스폰서는 부모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스폰서가 나를 생장점으로 만들도록 사업 열정과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지혜롭죠 네 지혜 아까 우리 김토국장이 두 가지를 잘한다고 했죠 하나 겸손과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김토국장님을 우리가 후원하는데 우리 총장님 두 분 저희 국장님 거의 세 분 다섯 분이 붙어가지고 몇 개월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 분의 어떻게 보면 지혜죠 본인은 애터미에서 아직까지 사업 설명이나 모든 게 원활하게 익숙치 않으니까 스폰서의 시간을 활용하고 스폰서의 경험을 활용해서 내 조직을 확장시킨 거죠 굉장히 지혜롭지 않나 그래서 겸손과 지혜가 나의 사업을 성공시키는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폰서를 영웅으로 만들어드려야죠 스폰서가 잘나야 저한테 도움이 되죠 당연히 마음은 스폰서에 대한 마음은 늘 감사의 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애터미 사업을 저한테 전달해 줬고 저를 후원해서 가르쳐 줬고 요즘 보면 스폰서는 포인트 내려주는 사람이 스폰서 아니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스폰서하고 업라인하고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스폰서 후원인은 정말 이 사업을 하면서 나한테 도움을 주고 직접 간접적으로 나하고 같이 움직이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사람이 후원인지 업라인은 라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업라인이 있겠죠 제 위로도 아마 수십만명의 업라인이 있을 텐데 그런 업라인과 스폰서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존중하는 마음 존경은 아니어도 적어도 스폰서를 존중해 줄 줄 아는 나이가 어리다든지 동갑이라든지 이렇다고 해서 또 여자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스폰서를 말이나 행동으로 약간 무시하면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항시 열린 마음 스폰서가 뭐 하면 아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렇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많이 따지고 서운해하고 이러시는데 조금만 마음을 여셔서 스폰서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겠지 내가 더 큰 마음을 갖고서 스폰서를 한 번은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한 번 가지면 정말 스폰서하고 나하고의 소통은 너무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이 힘든 과제죠 파트너 사장님과의 소통입니다 파트너 사장님들의 또 디스크 성향 분석을 한 번 해봐야죠 디스크 성향 분석을 해서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게 부딪히는지 제가 우리 파트너 사장님의 이 DISC를 제가 처음 배우고 정말 활용을 했는데 아주 성공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다음 달에 국장 도전을 하고 있는 제 파트너 사장님이 계신데 지금 중국에도 센터를 내시고 엄청난 활약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불과 작년 9월에 이제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이제 판매사 도전을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판매사 도전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아는 분을 소개시켜달라고 했더니 어디 그 가든 체인점을 한 네다섯 개 갖고 있는 큰 가든 하시는 사장님을 미팅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세일즈 마스터를 가고 있으니까 물건을 좀 팔아야 되고 가입을 시켜줘야 되겠다라고 갔는데 의외로 이분이 애터미로 해서 만나자고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커피 한 잔 먹자고 불러낸 거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장님이 나오니까 이 팀장님이 얼굴이 시커멓게 굳어갖고 아무 말도 못하고 소리 진짜 벌벌 떨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느낌상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불러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흐르 일반적인 얘기를 하다가 저 성향 분석지를 내밀고 성향 분석을 한번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나왔는데 S가 엄청 많은 SC 성향의 사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S는 사람이 마음이 따뜻하고 거절 못한다고 했지 그래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사장님한테 해모임도 하나 따서 드리고 해모임이 이래서 좋습니다 해모임 한번 팔아주십시오 우리 여기 팀장이 판매사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랬더니 해모임을 4세트를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거 들고 들어가시면 사모님이 또 뭐라고 하지 않겠냐 사모님 선물도 우리 화장품 좋은데 한번 선물해 드리면 어떠냐 그래야 편안하게 드실 수 있지 않겠어요 이랬더니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또 앱살로트도 사주시고 영양제품도 사주시고 또 흔쾌히 가입까지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오니깐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신이 나가지고 전화를 여러 군데 돌리더니 세일즈마스타를 성공리에 승급을 하고 그부터 승승장구 또 얼마나 사업을 잘하시는지 지금 불과 10개월이 됐나요 만에 국장도 가시고 중국에도 센터가 아마 여러 개 열리는데 하나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사업을 잘하시는 사업자로 클 줄 몰랐습니다 아무튼 DSC의 성향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서 성공한 정말 케이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아마 이걸 해서 해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걸 안 했으면 제가 아마 물건을 그렇게 팔려고 물건을 잘 파는 사람도 아니니까 팔라고 이렇게 밀어붙이지도 않았을 텐데 제가 성향 분석을 하고 나니깐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많은 제품을 판매하고 가입까지 해서 정말 파트너스를 신나게 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네요 파트너하고의 행동의 소통은 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거 써 있죠 충고하고 논쟁 지적질 정말 충고는 저는 그렇습니다 충고는 개한테도 주지 마라 개한테도 하지 마라가 충고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도 요즘 아마 충고하면 싫어할걸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성인이 되고 지금 거의 인생 경험을 많이 겪으신 분들인데 아무리 파트너라고 해도 그쵸? 사회적 인생을 겪으신 분들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충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충고보다는 같이 논의하고 소통해서 결국에 변화할 수 있는 거 그런 길을 찾아야 되는데 네트를 해보니까 답이 하나 있더라고요 변화는 파트너의 몫이다 스폰서가 파트너를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충고가 되고 마음이 상하죠 결국 내 파트너를 생각이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파트너의 파트너가 할 몫이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많이 해도 부족하지 않은 거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입만 열면 칭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일만 열면 칭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칭찬은 아니지만 제가 태국에 있을 때 애터미를 시작할 당시에 강영일 총장님께서 추상적 시스템을 쓰셨어요 저는 그게 추상적 시스템도 추상적 시스템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진짜 그런가 보다 날 인정해 주네 이랬어요 우리 강영일 총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 뒤에 10만 명이 보인다는 거예요 10만 명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10만 명이 보이나? 나는 제조업만 25년 한 사람인데 무슨 10만 명이 있지? 근데 10만 명을 거느릴 만한 장군이다 장군감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신이 낫겠죠 속으로는 겉으로야 A 이러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신이 났어요 왜? 제가 보기에 강영일 총장님은 제가 I가 있는 DI 성향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추상적 시스템을 쓰신 것 같아요 제가 C가 있었으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C가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야, 쟤 또 구라치고 있네 쟤 나를 어떻게 사기치려는 거야? 쟤 왜 저래? 먹히지도 않습니다 저같이 아이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한다, 대단하다, 칭찬해 주고 프로모션 해주면 최고의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디스크 성향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거겠죠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배웠기 때문에 추상적 시스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장님들 볼 때마다 맨날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요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정말 제가 오히려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근데 그게 효과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그런 말 들어서 나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가 있으니까 또 그런 말을 하는데 시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못하세요 잘하면 그냥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재미가 좀 없죠 딱딱하고 시 가지신 성향분들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사교적인 언어를 못 써요 그러니까 그것도 인정을 해주셔야 돼 아 쟤는 왜 재미가 없어 쟤는 왜 이렇게 수치적으로 따지기만 해 내 파트너가 시가 있다면 야 쟤는 왜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한테 들이대지? 뭐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그걸 왜 따져? 이렇게 해서 갈등하지 마시고 시가 있는 분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따져요 원래 따지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확실해야 되니까 그런 분한테는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그분이 이해하게끔 그래서 관계가 원활해지게끔 하는 노력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파트너 중에서 D가 있다 그러면 열심히 키우셔야죠 D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D가 있는 파트너 분한테는 우리가 할 일이 이것입니다 라고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우리의 과제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D가 많으신 파트너 사장님은 그러면 어떻게 할지를 자기가 찾습니다 왜요? 리더 성향이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모든 걸 주도하고 내가 여태까지 모든 걸 해나왔던 습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던져주면 어떻게 할지를 찾아내요 굉장히 뛰어나죠 D 성향의 파트너가 있으시면 집중적으로 케어하셔서 어떻게든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내 조직원에서 거의 리더로 성장을 합니다 잘 한번 키워보시고요 또 아이 성향이 있는 분들은 어떻죠? 사교적이니까 사람이 엄청 많아 우리 그냥 흔히 쓰기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찍세라고 할까요? 찍세 사람 소개시켜주는 거 끝내줍니다 IS형을 만나면요 그냥 찍어오세요 사람만 소개시켜주세요 하면 한 다발로 소개시켜줍니다 그분들은 그거를 제일 잘하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뭐를 관리하세요 뭐를 좀 뭐 만들어 보세요 하면 전혀 못하세요 그냥 그런 분들은 그냥 관계심이 엄청 발달이 되어 있는 분이죠 그래서 아이 성향 분들은 사람을 소개해봤는데 많이 활용하시고 우리 팀에는 뭐 골고루 다 있어야 좋은 거죠 그 다음에 S 성향은 아까 말대로 조용히 뒤에서 업무 처리를 해주든지 서포트하는 쪽에 나서는 걸 싫어하니까 그런 쪽에 발달이 되어 있고 마음이 따뜻하니까 같이 우리 파트너 우리 팀 내를 따뜻한 마음으로 푸듬어안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 같은 역할을 또 해줄 수 있는 분이 S의 성향이죠 뭐 C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스타트는 늦고 행동은 좀 느린 것 같지만 자기가 이게 맞다고 판단하면 그 성과를 이뤄낼 때까지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행동한다는 것에 장점이 있습니다 D를 갖고 있고 C를 갖고 있는 리더형은 한 번 목표를 잡으면 놓지 않고 끝까지 하는 대단한 성취욕이 있습니다 DI의 리더와 DC의 리더가 약간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런 파트너 사장님들도 그런 식의 성향을 분석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파트너에 대한 소통의 마음은 파트너는 식구죠 식구죠 당연히 그리고 내가 애터미 사업을 전달해준 사람이잖아요 그죠? 파트너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사랑을 같이 나눠야 되지 않나 바라지 않는 사랑을 주자 바라는 사랑을 주면 안 되겠죠 그냥 한없이 주는 그런 사랑으로 해주시고 아까 앞에 했던 나의 소통에서 나의 진짜 마음의 크기는 우리가 정말 엄청 크게 늘려야 하지 않나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여러 성향의 파트너와 스폰서와 내가 하나의 틀을 이루고 하나의 사업을 하는 공동체의 팀입니다 이 팀을 만들어 나가려면 상대가 틀리고 맞고가 아닌 상대의 다양성 파트너의 다양성과 스폰서의 다양성을 인정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돼야 아무튼 큰 사업의 성공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사태로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추상적 시스템 중에서 소통 이 소통하는 방법 중에 DISC 이 시스템 활용하셔서 아마 팀 팀워크를 다지는데 이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소통 잘하셔서 두배 세배 성장하는 탑사나 팀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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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